골드를 점을 잃고 희귀음을 하나로 획득합니다.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따 쓰지? 뭐 근데 아이스크림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은데 뭐 어따 쓰냐 소들? 뭐 이득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혈압? 혈안 짚기는 편하겠다 어? 완타? 완타 각인가? 연수 까까아 가짜아 까까아 까까머리 까까아 타격카드가 안 나오네 까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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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짜아 심장 심장 슥성 이나봐더라 후원 갓 쐕니다 폭풍없는 파워들 폭풍 폭풍 측 두번침 백년 퍼즐 아씨 백렴퍼즐이랑 연소랑 같이 쓰면은 짜증나 죽겠네 일반법 잡아서 타격 관련 카드나 더 찾아보죠 고대의 차세트 가자아 아이약 으어어 아니 타격 관련 카드 틀게 안나오네 가자아 이래서 완타는 안돼 이따 이따 카크아 카크아 완타 드디어 두번째 완타 나왔다 아 아이스크림 이나 채우면 되는데 왜 때렸지 주준주님 반갑습니다 아 뭐야 메시올보대지바 메시올보대지바 어어 영절 구슬주머니 완타 전장 완타 전장 완타 전장 완타 완타 파워 아니 바리케이드 어따 써요 일단 탐쳐줌 이러고 알 아 아 아 아 아 방어도 좀 사자 하필 수호자야 다른 애였으면 완타로 똑같이 했는데 어 아 바리케이드 까먹었다 아 쓰레기 3개 안 먹을 거고요 완타 스네코 간다 완타 스네코 아이스크림 아잇 잠깐만 스네코 나왔을 거 같으면 몽둥이 질인데 뭐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음 여기 일반 몹 잡으면서 완타 찾아보고 엘리트 잡고 상점 가고 볼 보면서 완타 강화하고 이렇게 합시다 가짜 코스트 그지 같은 거 좀 보세요 아이악 아이악 홀 아아 우아 아아 봄에랑 칼날 가짜 두둥 탁 카트 새끼리 좀 퍼주면 되냐 퍼주면 되냐 부칼 부칼 가짜 얘네들도 빡티라면 졸라 무서워 겁났어요 진짜 완타 완타 좀 더 안 나오냐 완타 좀 더 안 나오냐 완타 좀 더 줘 완타 좀 더 줘 엄청나게 많은 완타가 필요하다 알orie 스크yst 킹 터즈 PO션 읏 딸기 셀레스트 와 삼너즈 PO션 오복해져버린 칼재책 아이 완타좀 줘봐라 빌어먹을 놈아 아이 병폭은 웬 아니 빙세같은거 와플 전투장비 저거 지울까 짜증나네 여기 소지울까 갓경기 대 가짜 어 연코 타격 멸신 해도 돼 완타 완타 어 네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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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크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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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동캐 죽순이나 힘방하십니다 완타 완타 편안 화영 쓸 걸 그랬나? 화영 쓸 걸 아야 진아 진아... 또... 뭐 넣으면 좋겠지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진아는 또 어떤 기집애야 가자 선정이 딸 선정이 왜 이렇게 딸이 많아 딸부자 완타 두 대 더 때리면 끝이죠 연사, 바리, 무적 바리 바리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무적이나 할 것 같은데 바리 는 방어도 못사잖아 무적합시다 무적 뭐 뭐 모형에서 완타 더 뽑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4코스트에다가 아이스크림이 시너지 더 좋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오는 아이언클랜드 잠 못 되는 밤 불풍기 극혐 불풍기 극혐 아니 이놈들 왜케 왜케 빡 때리지 이놈 자식들 완타 좀 더 줘요 감사합니다 이걸 주네 화염 장면 대걸레 발화 서순이지만 별 상관없어 똑같다고 에너지의 포션 스네코 기름 드로우 포션이네 에너지의 포션 이거 위험한데 됐다 완타 좀 더 줘 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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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서순 끝없네 서순 은마야 은마야 완타 아니 완타 좀 줘 어 상점 가서 완타 또 찾아볼까 변화? 광랑 같은 소리 하네 해시계 주판 해시계냐 주판이냐 뭐가 나올까 해시계 주판 해시계 주판 해시계 주판 해 주 해 주 주 주 덱을 섞을 때마다 방어도 육을 얻습니다 가자 가쟈 가쟈 루가 안갑 보스 도두대 카레 회복도 할만해 보이네 꼴랑 부패하나 봤고 25회복이지 뭐 얘 잡아도 6회복인데 뭐 깨시 조패기 캐틀벨 아니 캐틀벨 어따 써요 소둘 정밀보다 못한 놈 폭발 포샷 기사회생 기사회생 무감회생 공감회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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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화상별치 펜촉 아니 왜 광폭화만 쳐다봐 그지간데 도움 도움 스테로이드 파리케이드 아씨 아까 회색 넣고 이번에 파리 넣어줬어야 했는데 체력탈련이 제일 낫겠죠 가자 코스트 남일텐데 좀 쓸걸 그랬다 됐다 펜촉 소돌 올롤롤롤롤롤롤롤롤 대가맨님 반갑습니다 편안 에이지 이번엔 뭐 해검 되냐 띠용 아 발굴 솔직히 쓰레기 카드 아니야 이거 아무튼 발굴